전기자동차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엄청 많은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이 무려 2,000개 오늘 이 많은 레몬을 가지고 허팝의 전기자동차 아니... 전기자동차는 솔직히 충전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대신에 전구, 시계, 선풍기, 핸드폰 충전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 뚜껑을 열겠습니다 짜잔 아주 싱싱한 레몬 그럼 지금부터 레몬으로 전기를 발생시켜보자 우와 레몬 많다 여기도 많다 어떤 레몬을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딴첩 먼저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우와 이거 보기만 해도 엄청 쉬워보여 그럼 이게 진짜 레몬인지 아닌지 먼저 먹어보자 간다 우와 눈 엄청 커져 정신 번쩍 듭니다 이번에는 유리컵에 레몬을 짜보자 그... 오! 엄청 많이 나와 와 이거 레몬즙이 엄청납니다 레몬 하나에서 이 정도의 레몬즙이 나왔습니다 100% 레몬즙 그럼 이거 마셔보자 좋아요 우와 잠이 번쩍 깬다 정신이 번쩍 들어! 엄청 쉰데! 근데 좀 단맛 더 있고 맛있다! 그렇다고 또 먹지는 않을거야... 너무 쉬워... 레몬에 구리판, 아연판... 여기 테스트기로 전압 테스트 시작해보자! 그럼 합체! 오~~~ 0.96V에 전압차가 생깁니다! 레몬 하나에 전압이 크진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하나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레몬 여러 개를 해서 처음으로 더 엄청 큰 정보를 할 순 없으니까 여기 청색 다이오드! 레몬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몬에 고리판! 아연판! 짜잔! 그럼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이어주자 고리판에서 아연판 고리판에서 아연판 이거 약간 영화에 나오는 시험폭탄같이 생기는... 폴탄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거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가보자 3, 2, 1 불이 켜졌어 보이세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여기 불을 끄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어두워졌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다! 2050 여기 레몬으로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미니 시계 먼저 전선 하나 연결하고 남은 전선 하나 합체! 오오... 시간 나온다 오오여기 화면 나왔어 그런데 왜 이거 작동을 안 하지? 어쨌든 전자시계 화면 나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연습경기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실험이지 여름하면 뭡니까? 덥죠? 그러니까 선풍기! 여기 선풍기는 USB 포트 그래서 이런걸 또 준비해왔습니다 여기는 전선을 합체하고 여기는 USB 케이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 케이블을 USB 포트 변환기에 합체하고 USB 케이블 합체! 이제 선풍기 작동해보겠습니다! 3, 2, 1! 아, 안되네? 좋았어 슈퍼맨 그럼 이제 과연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전! 레몬에 가이로 구멍을 두 개 만들어주고 구리판, 아연판 이렇게 해서 전선을 꽂고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레몬 구멍을 두 개 만들고 구리판, 아연판... 이거 약간 220V 꼽는 코드 같다 우와, 많다... 여기 이제 100개 했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시스템화를 쉽게 했습니다 먼저 레몬에 구멍을 두 개 만들어줍니다 이것만 할 거야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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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여기 레몬에 구멍을 두 개씩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고류판, 아연판 이걸 하나씩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레몬에 구리판, 아연판... 레몬이 2,000개 넘게 있기 때문에 레몬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긴 한데 이제 아연판, 고류판이 안 남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레몬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몬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에 고류판, 아연판이 곱혀져 있고요 여기 한 줄에 레몬이 40개씩 요리를 onj 그럼 이제 마지막 합체! 됐다! 짜잔! 우와... 이거 완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레몬에 구리판, 아연판, 그리고 전선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핸드폰 충전 도전! 그럼 충전! 자, 시작! 과연... 오오! 오, 충전 중!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케이블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매장 배터리네. 그럼 진짜 레고 1200개가 연결된 케이블! 이걸 따라서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그럼 합체! 그런데 과연 화면 켜져라? 안 켜진다. 충전 안 돼. 아... 이렇게까지 레몬을 다 연결했는데 안 돼! 오늘 이렇게 레몬으로 핸드폰 충전에 도전해보았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레몬을 연결하면서 진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레몬은 레몬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레몬을 먹으면 맛이 어때요? 엄청 쓰죠? 바로 산성 액체! 이게 여기 아연판, 구리판과 합체하면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전기가 발생된다고 해요. 여기서 레몬즙이 산성용의 유료소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역할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서 엄청 큰 전압은 얻었는데 문제는 전류가... 전기라는 거는 전압, 전류, 저항 이 모든 조건이 알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레몬 전기는 전압은 올라갔지만 전류가 부족하고 또 전압, 전류,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 이 전기가 정말 감사한 거네요. 근데 레몬 뿐만 아니라 사과, 수박, 고구마, 감자, 오렌지 등등등 이런 것들로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로 전기를 발생시켜볼까요? 세상은 참 신기하다.